살려주기 노오 자리가 안 좋아 자리가 빰!! 아.. 너너노 대신..대신 쏘진다 노오오오오 아아! 아하하하하하하 어? 갑옷은 벗겨졌는데 헬멧이 안벗겨져 어디있어 샘 샘 어디갔지? 얘기하고 있는데 샘? 저 위에 있는건가?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해 총 2개에요 하나는 권총 샘 3명이다 오 조심해 와아 RPG 내가 맞춰볼게 맞췄다 죽였어 죽였어 RPG 못쌔 이제 안 죽었고 절배로 가야돼 가자 더럽게 많은데요 형 아우 와우 저거 빨리 죽이든지 빨리 가든지 해야겠네 RPG 죽여 RPG 다 죽였어 정말 다 떨어졌어 다 넘겨 꼭 다 떨어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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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연습할짜리 이거 별로더라 총알은 마른게 짱이다 아우 아우 또하리 저격총 있으면 좋을텐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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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 총이야 또 우루십발달에 황맞돼 어 이거 짱투구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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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널도 싸게 아우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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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길생김 아 어디야 아래 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거 산다고 아무리 갑옷이 좋아도 그렇지 저쪽 총 너 뭐야 저거 아 아 아 뭐야 나도 나도 좀더 우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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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솜송송송송 두릎게 많다 이놈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요 어? 뭐지? 가라앉는건가 이거? 저긴가? 저기 저기인가 보다 여기? 오케 아 여기구나 저 밑에도 구멍있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긴가? 저기 저기 그래 동물같이 생겼다 나 택배 뚫든가 바로 여기 간다 잠수 간다 잠수 엄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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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RPG! 다 죽음? 다 죽음? RPG 총알 주사 RPG가 좋은거 같애 어허허 안보안대 아아아아 야 어떻게 올라가 히키오티 싸워요 아아아 왜 때가 터져 왜 왜 터져 왜 아아 ㅋㅋㅋㅋ 도망가 도망가야돼 흐흐 어허어어어 으어우 여기여기 뭔지?! 와~~~~ 오ㅓㄹㅡㅡㅡㅡㅡ1 나한테 너운 원수 진거 같은데?! 넘나 원수 진거 같은데?! 오ㅏㅏㅏㅏㅏㅏ구ㅜ member 쇼우! 뭐 tenth .. 아흫 이러니까 yect 위쪽이오 끝난 전한데 소리렛 바로 숨었네 뭐야 캬! 오, 나아! 아, 나아! 아, 나아! 아, 나아! 아, 나아! 아, 나아! 아, 나아! RPG도, RPG! 으악! 으악! 한 대 더 막! 짰! 하, 스펙타클라다, 스펙타클라. 오케, 설립한 형님이야. 여기여기여기. 그러게, RPG 안 던져주고 얘가 쫙도 되는데. 아, 네. 랜씨가 좀 기다리고 있어. 아, 아니. 우리 아직 샘과 엘레인아를 찾고 있어. 헤이! 헤이! 엘레인아를 찾고 있어. 네. 엘레인아를 찾고 있어. 네. 엘레인아를 찾고 있어. 네. 엘레인아를 찾고 있어? 당연히. 어떻게 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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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얘가 도와줬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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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funeral solutions.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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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ns of the 없는 얘기를 지어낸 거야 형이 형은 레이프랑 거래를 했어 레이프가 빼내주는 대신 보물을 찾아주기로 재수없게 생긴 돈 많은 애 있죠 조합이 좀 특이하다 뭐 찾으러 가자고? 에이프를 꺼낸다는 거야 Only라가 가야 해 정말 이때부터 시작할 거야 모두가 여기야 그러나 우리는 거두고 맞어», 가야 돼 우린 할 수 있어 레이퀸 엄마가 찾았다 보면 그 아래에 가장 마지막 기간이 있는 이 도구들 우리는 가는거야 왜냐? 그 아래에 다 갈비는 주소가 정확히 그 갈비가 다른 다리에 따라다니 왜냐면 경찰에 신고하자 지금 왜냐? 그 아래에만 그리지 않는다 왜냐? 그는 그리지 나 봄을 이미 챙겼거든 조그만한 도구들 그 도구들 오케이? 그 도구들 그 아래에 있는 도구들 이제 에어스라월너로 가고 싶다 지금 지금 하고 계 extends 그럼 뇌이 곳곳에서 거리 열정을 가고 싶다 하하 그렇네 여기에 챙기거렸나 일상적이 근데 이 놈이 못 fla이 거기서 어디서 있는 중 한계옥 그럼 우리를 찾아봅니다. 어디서 나가는지? 왜 이리와... 이리와. 하느님과 같은 것도. 너와 내가. 이거 아는 그런 사람은... 근데 안 되죠. 사실 말씀하는거죠. 사실 많이 받는거죠. 이렇게. 제가 그쪽에서 시켰는데, 이런 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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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 뭐지? 저희는 그녀의 아이들 저희는 저희는 그리고 우리는 아무거나 무언가 페이터, 어디가 있는지? 바로 이 방에 포기한건가? 됐다! 이제 보물은 내 차지야 세명을 보냈어 넷으로 나누면 너무 적어 아무리 와이프라지만 내가 A벌의 보물을 찾아야겠다 하하하하 이렇게 많아 사람이 말이야 다 나눠 먹으면 얼마나 싸지는데 말이야 하하하 힛 걸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딨어? 비행기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찾으러 가보지 근데 난 너무 위험한 같아 왜냐면 와이프가 아무리 지금 날고 긴다지만 와이프가 있어서 너무 위험을 모르고 싶지 않냐 여기있어 그릇같은거 많이 챙겼어 요강이랑 여기있네 비행기 벽을 몇개 타고 왔대 곰봉이랑 말은 같아 가자 형 야 형 앞으로 가게 중간에 빠질라고 형이 갈거면 내가 먼저 갈거야 내 뒤로 아무도 못 갈줄 알아 알겠어? 가라구요 형 가라고 했어 가 가라고 가 가라고 했다 저 밑에? 저 밑에? 밑에 될거? 저기 차있네 저기 또 내가 해야 되겠구만 여기서도 서열이 제일 낮아 강아지 데리고 와도 내가 제일 서열이 낮을거다 설리바 형님은 나이가 있고 샘은 형이고 와이프는 마누라니까 레이프라도 데리고 와야되나? 레이프도 나보다 돈도 많고 무서운 용병 누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난 최하라 서열 세번째 우리 형인가 보네 하하하하 어휴 하얘게 정정하시네 샘 오고있어? 샘? 샘 오고있다 의심스러워 믿을 수 없어 다들 걷는거 보니까 뭔가 좀 가고싶은 모양인데 다들 안된다고 해놓고서는 미련을 못버려서 뒤에도 쳐다보았다가 한번 뭔가 미련을 못버린듯한 걸음걸인데? 어? 어? 다들 정론을 얘기했지만 사실 반대하길 바랬는데 다들 찬성해서 놀랜거 아니야? 4억 더 되죠 에이버리께 4억이니까 다른 애들 것도 다 모았으니까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 만약에 다 있다면 엄청나게 많아야 정상이지 이거 뭐야 이거 타고 가라는건가? 이거 어떻게 움직여? 조종기 없어 조종기? 이걸 땡기는거 같은데? 오케이 제 밧줄로 플랫폼을 당길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저리로 가져가서 봐야되는건가? 이쪽으로 할 수 있어 저기 아래 있는 나무 플랫폼? 어디? 빨리 빨리 얘기해줘야지 올라가보자 저기 하얀거 걸치는거 있네 이렇게 되나 이거?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되는건가? ott 바로 눈 앞에 있네 보물찾으러 갑시다 가는길 더 먼데 어? 뭐 미는거 없나? 형이 아이디어가 있대 형 어딨어 아 그거 밀자구요? 역시 형퍼 가자고 했던 형이 제일 적극적이야 내가? 자아 나만 빼고 가는거 아니지 타타타 이거 당길게 이거 안 당겨 이게 혼자 힘으로 내놔? 됐다 오케이 아이고 형 뭐해 타 아 나중에 올라오라고? 아 오케이 형 밖에 없어 역시 오케이 좋아 아 아아 아이고 보물 구하러 가야겠네 아아 형제끼리 갈수밖에 미안 와이프랑 할아버지 빠져있어 흐흐흐흐흐 뭐 어떡하라고 아 아이고 가야 뭐야 죽었다 스토리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형제는 보물 보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도둑의 최후 욕심의 최후야 치 україн 아 계이 lee 콸 빨리 올라가야 돼 살아야될거 걍 점프 ä 아아 아이고 형 미안헉홉 밀고 오면서 형 절로갔어 찰 미츠 죐 반동으로 자 가자 이걸 띄라고? 형 근데 엄마가 연구하던 거라 형 바로 구하러 가네 구하러 가네 구한대 여긴 또 어디야? 그러니까 다 찾으러 가자니까 이걸로 저 벽을 넘어가는 건가 밀어주세요 다음 서열은 누구냐 오케이 도와주세요 아 다음은 공동 1등이구나 공동 1등하고 3,4등밖에 없네 malol 중2 가운데가 제일 힘드지 않나? 역시 제일 힘이 센 엘레나 눈이 가운데서 밀기 와이프가 가래잖아 아무리 가야하게 이제 올라가야 돼 안 오지 마 시간이 없을때나 넷? 아니? 자기가 없을때나 바로 돌아가야 돼 그 전쟁은 없을때나 그럼 내가 애매할 것도 없을때나 그래도 아무거나 가져가면 이리 가져가 다시 돌아가자. 그냥 탈을 그 위에서 가장 가까운 걸 수 있어야 하자. 그리고 빨리 가야 하자. 다른 종류가 있다면? 그건 안정적. 밥을 먹으러? 우리 집을 마주할 수 있겠지? 안 돌아가야 하지. 보물 찾으면 식모 쓰면 됩니다. 주방 아줌마! 다섯 명씩 써! 사랑해. 방 백개짜리랑. 보물만 찾으면 돼. 지금 있는 걸로 될 것 같은데. 똑같아, 갈보이